네 시장을 섭렵한 내로라는 베테랑에게 한술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은 항상 차태이신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셔볼게요 MTNW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감까지 한 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1% 안팎의 상승권에 지금 현재 진입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기환이 돋보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시장의 매수로 또 포지션을 취해주는 모습인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반등인가요? 가짜입니다 아직도요? 네 진짜면 좋겠는데요 지금 구간이 그 대신 좋은 점은 흔들려도 지금 구간은 흔들려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저점 2276이죠 그 깨진다기에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면 대부분 주식들이 21선을 돌파했을 겁니다 제가 던지지 말한 이유가 그거죠 손절하지 말고 투미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라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의 종목들이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대표 우랑주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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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을 때가 호재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악재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못 가요 큰 틀이 못 갑니다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 금리 인상 당연히 하겠죠 근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조금만 할 때하고 비슷해 지금같이 많이 할 때하고 틀린 거죠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했으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안 빠졌겠을 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적당히 이런 게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친 거였죠 근데 지금 구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구도 날 겁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아니겠죠 그 대신 올라가면 또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6만원, 6만 2천원까지 2천 5백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에 시장을 더 이상 빠져도 올라간다고 말한 거고 SK하이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우리 삼성전자 어제 실정 나왔을 때 보면 어째요 괜찮게 나왔죠 그렇지만 왜 빠져요? 빠졌을 때는 뭐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때 어떻게 했는데 3, 4분기 할 때 어떻게 안 된다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왜? 6만 전자에서 8만 전자에 팔아줬을 때 제가 그때 뭘 하겠습니까? 6만 전자에서는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올 것이고 8만 전자에서는 좋은 이야기 나올 것이다 그때는 또 좋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급락한 자체가 좋은 거 그 대신 올라가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저는 저점 매수 주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점 매수 위에서는 팔아라 이런 매도 시그널을 이야기했죠 그 대신 지금 구간은 힘들잖아요 이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를 믿고 61선 근처에서 파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신 분들은 다시 패밀리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공방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가 1년 내내 알려준 게 그겁니다 제가 제 녹화 방송 본다든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구간은 종목들이 다 21선을 돌파할 겁니다 돌파하고 나서 거기서 은봉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거리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면 61선도 넘어가겠죠 못 넘어갖고 은봉 떨어질 때가 비중 축소 그러고 나서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모양 만들고 고점 못 나올 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구간은 많이 빠진 게 호재 올라가면 가짜 여전히 변한 건 없잖아요 FOMC에서 마찬가지 금리 인상 물가를 잡은다 하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 삼성이자 어찌 됐든 실적 좋았고 우리 시장은 진짜 어떻게 보면 펀드멘트만 따지면 PBR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많이 할 겁니다 1.0 이하 저평가예요 근데 이게 2600에도 저평가 2500에도 저평가입니다 근데 저평가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분들은 뭉치면 돈이 많지만 개인 각각에는 돈이 없을 겁니다 왜? 언제까지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랑 같이 병행해서 하란 이유가 거기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차트랑 믹서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이게 종합차트죠 종합차트를 여러분 좋아하기 때문에 종합 보면 여러분들 선물로도 이야기하고 선물은 꼭 보세요 지금 주식으로 보면 업종차트로 보면 2342.92 그게 7월물의 시초가지 않습니까 선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기가 있고 그랬을 때 애국인 기관들이 우리 수급 볼 때 코스피하고 코스탕만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다 보잖아요 포지션 다 보고 왜? 몸통을 꼬리가 흔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업종차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주봉은 이번 주는 좋은 이유가 양봉이죠 이거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괜찮은 거 그 대신 제가 이런 건 알려주죠 지금 구간은 저점이 깨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종합은 아직 21선도 못 넘었네요 종합은 평균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지수도 21선을 돌파하겠죠 흔들려도 올라갈 겁니다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차트를 보시면 선물도 21선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결론은 돌파하면서 제가 말했던 320, 325, 330 쪽으로 가겠죠 이것도 올봉 보면 똑같죠 여러분들 올봉 보면 310 이 310을 돌파한 게 좋은 거고 주봉 보면 여전히 똑같죠 오늘 이번 주는 좋은 이유가 이거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제가 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판단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60분봉 여전히 241선 아래죠 그러면 뭐죠? 아직은 아닌 거죠? 올라가도 아닌 거 제가 그동안 알려줬던 거 그 대신 지금 저점을 분봉에서는 저점을 높이면서 일봉에서는 저점을 깼는데 분봉에서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찌됐든 반등 구간 유지되고 있고 종목들이 그게 아니다 30분봉도 마찬가지 지금 240선을 넘어가려고 약간 폼을 잡죠 240선 넘어가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보겠습니다 5분 보은 이번 주에 좋은 이유 이제 답 나오시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법은 심플해한다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모른 거다 했죠 그리고 다른 때랑 틀리게 다른 때랑 틀리게요 다른 때는 이렇게 240선을 깨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240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저점을 안 깨면서 다시 돌파했고 눌리면 또 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죠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려도 반등 구간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종목들이 아직도 21선 아래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점에 썰 수 있고 그 대신 부실경 말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면 AI 어저께 보면 뭐 현대차하고 뭐 AI 부분 로봇 관련주도 막 올라가고 여러분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갑자기 급나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가가 급나게 유가는 크게 보면 빡습니다 빡슨데 저점이 깨져야만이 더 빠지는 겁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유가 240선 살아있죠 그 대신 고점도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가두리 상태에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도 보면 그 전에 시장 빠질 때 그 주식들은 목 안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장은 닫고 상태로 가두리 내지 올라가도 반등 구간인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조선주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니스랑 이런 주식들 많이 납복 가대 종목들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들이 계속 올라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주식들이 빠지면서 또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반등 주고 그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반등 줬을 때 그런 주식들이 또 모양 만들면 또 쳐주겠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지금간에 최고 단점 뭐예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시장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라고 올해는 안 좋다는 이유가 어떤 시장이든 주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매매랑 같이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장 반등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까 가짜 반등이다 라고 하셔서 살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또 대응을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신의 한수 종목을 공개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에게 또 든든한 수익을 챙겨준 종목이 하나 있어서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주셨던 G2 파워 여러가지 호재가 또 겹쳤죠 유럽발 호재가 있었고 신정부의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 벌써 6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대만큼 수익을 보여주니까 이 종목이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전도 관련되어 있고 정부 정책에도 관련되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바로 수익 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죠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지금 구간은 하락장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빠질 때 내가 이 주식이 좋아 이 양봉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양봉이 살아있을 때 기다렸다가 양봉 나오니까 올라갔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흔들릴 때 은봉이었습니다 양봉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엔터 쳤으면 또 수익이죠 고점을 넘어갔죠 이제 이번 애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에도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은 안 빠지고 또 올라가겠죠 그 대신 뭐든지 첫 번째일 때 강력하게 두 번째일 때도 할 때는 좀 비중 축소 세 번째일 때는 세 번 제가 3세번을 많이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할 때 엘리트 파동도 1,2,3,4,5로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세 번 상승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대신 고점을 넘어가고 고점을 넘어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가는 거고 밑에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2스탑을 잡으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 플러스 추세를 그릴 때 제가 그랬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그게 추세다고 이동평선화도 엮어지고 그게 대부분 이동평선이 61선하고 대부분 추세가 만납니다 이동평선 그랬을 때 이쪽 구간 3만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약한 거죠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죠 저점이 높아야 좋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고점을 대부분 고점에도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르겠으면 처음에는 여기가 없다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세요 이어보시면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저항인지를 느낍니다 그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다 파는 게 아니라 A측으로 이 정도면 저항 구간이겠구나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는 조금씩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비중 축소하고 제가 알려준 대로 작년부터 알렸던 E-STOP 기능을 잡으면 좋겠죠 그런 매매랑 같이 하면 우리가 고점에서도 팔고 다시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있는 분들 계속 지금 시장에 안 좋아도 좋기 때문에 추세계절 때까지 홀딩하면서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사인 주셨습니다 저희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수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태강입니다 태강도 조선기자재죠 제가 조선주 좋게 보고 조선기자재 선광밴드도 마찬가지 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 배관차재 제재업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수주도 많이 하고 실적도 되고요 유볼도 놓고요 기업 자체가 튼튼합니다 이거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 최근에 말했던 7월 6일날 갑자기 은봉 떨어졌지만 안 깨지죠 그러면 이거 다시 괜찮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이 높게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낮게 있습니다 이치가 낮습니다 낮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만 잡고 잘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매수가는 많이 올라버렸네요 12,000 중반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더 크게도 잡고 싶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15,000원 잡고요 손전은 11,500원 11,500원이 깨져도 여러분들 이쪽 이쪽 저점이 안 깨지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광밴드랑 태강은 지속적으로 그 대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시면 수익이 괜찮게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든든한 수익을 챙겨줄 종목 오늘은 태광을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 지금 12,000원 중반대에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도 우리 든든하게 수익 챙겨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